러브 48카운트 4월입니다. 이 작품은 왈츠인데요. 택이 두 번 있고요. 두 번의 택이 서로 달라요. 스텝이. 첫 번째 택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택은 한 바퀴 돌고 와서 12시에서 왼발 앞 베이직 귀 베이직 이 6카운트가 첫 번째 택입니다. 두 번째 택은 두 번째 바퀴 이렇게 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시월 돌아서 그 다음 6시월에 가서 5월, 6월이에요. 두 번째 택 6시월에 가서 백 베이직을 하면서 끝나거든요. 8번이 5앤 5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택 1, 2, 3 스텝, 스텝, 사이드 터치 1, 2, 3 그 다음에 왼발 앞 베이직 4, 5, 6 그 다음 2번 뒤로 백 베이직 1, 2, 3 그 다음에 트윙클 트윙클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어요. 3카운트 트윙클 이게 택입니다. 총 15카운트가 됩니다. 택 다시 합니다. 두 번째 택 두 번째 바퀴 6시월에서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해서 총 15카운트가 택입니다. 두 번째 택 2작품 총 8만까지 있습니다. 1번 앞 베이직 왼발 1, 2, 3 그 다음 오른발 앞에 스텝, 포워드 스텝 왼발 들어요. 히치 그대로 왼발 앞으로 킥 이게 1번입니다. 1, 2, 3 4, 5, 6 자, 2번 뒤로 왼발 백 베이직 합니다. 1, 2, 3 자, 오른발 2분의 1 스텝 오른쪽으로 돌아서 4 자, 사이드 락 앤 자, 백 2분의 1 오른쪽 2분의 1 트윙클로 하시면 됩니다. 포워드 사이드 락 앤 자, 그래서 2번 아까 1번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2번 1, 2, 3 4 5, 6 자, 3번입니다. 왼쪽 4분의 1 트윙클 트윙클 자, 오른쪽은 2분의 1 반대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180도 트윙클 이게 3번이에요. 자, 1, 2, 3, 4, 5, 6 자, 4번 왼발 앞 베이직 앞 베이직 자, 그 다음에 4에서 백초 터치를 합니다. 4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분의 3판을 돌면 왼손 방향으로 도착합니다. 4, 5 그 다음에 왼발 사이드 토터치 이게 4번이에요. 자, 아까 여기서 4번 베이직 1, 2, 3 자, 오른발 백초 터치 4, 5 노세요. 그 다음에 터치 6 자, 그 다음에 5번 forward, forwar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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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로 놓으시면 더 편해요. cross,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에서 앞으로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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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카운트로 스윗해야 돼요. 1, 2, 3,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자, 이게 5번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6번입니다 왼발 빅스텝으로, 빅스텝, 1 자, 오른발 끌고 와서 투게더, 그 다음에 크로스 하시면 됩니다 1, 2, 3,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프리턴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른발을, 우리 지금 2월에서 오른쪽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1 하면 한바퀴 풀턴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1, 2, 3, 4, 5, 6, 7번이에요 스텝 앞으로 놓으시고, 1, 자, 오른발을 히치로 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로 스윙, 3 돌립니다 그래서 1, 2, 3, 자, 백 트윙클처럼 하시면 되는데 세일러입니다 세일러,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자, 이게 7번이에요 자, 그래서 1, 2, 3, 4, 5, 6 마지막 8번, 백 세일러 한 번 더 합니다 1, 2, 3,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분의 1턴 돌면서 뒤로 베이징 하시면 8번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은 1, 2, 3, 4, 5, 6 해서 여기 원홀에서 초활로 넘어갑니다 자, 원홀부터 다시 합니다 왼발, 왼발 앞페이지 1, 2, 3, 앞으로 4, 5, 6, 자, 2번 키로 1, 2, 3, 180도 4, 5, 6, 자, 3번 트윙클 두 번인데 왼쪽 90도, 오른쪽 90도, 자, 4번 앞페이지, 그 다음에 백톱 터치 4분의 3턴 놓고 포인, 자, 5번 1, 2, 3, 스윗, 투 컴트 2, 3, 4, 5, 6, 자, 6번 뒷스텝 1, 2, 3, 풀턴 4, 5, 6, 7번 앞으로 가서 스윗 1, 2, 3, 세일러 4, 5, 6, 8번 1, 2, 3, 4, 5, 6, 자, 2홉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3번입니다 1, 2, 3, 4, 5, 6 2번 1, 2, 3, 4, 5, 6 3번 1, 2, 3, 4, 5, 6 4번 1, 2, 3, 4, 5, 6 5번 1, 2, 3, 4, 5, 6 6번 1, 2, 3, 4, 5, 6 7번 1, 2, 3, 4, 5, 6 8번 1, 2, 3, 4, 5, 6 4번이에요 왼발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한바퀴 돌아서 12시월에 오면 첫 번째 태 왼발 앞베이직, 백베이직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돌아서 다시 6시월에 오면 걷고 걷고 터치 앞베이직 두번 아니 앞베이직 한번 베이직 뒤베이직 그다음에 트윙클 두 번 이렇게 외우시면 더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